멋진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5월 4일 재공개됩니다. 넷플릭스의 범인은 바로 7분에 당정됩니다. 하나, 둘, 셋! NO! 감사합니다.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우리 주제님분들 향해 잘해주시겠습니다. 5월 4일 재공개가 됩니다. 넷플릭스의 새 오리지널 범인은 바로 NO! 감사합니다. 계속해서 넷플릭스 로고 뒤에서 또 한번 호주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넷플릭스와 함께하는 7분 왼쪽을 바라봐주시고요. 이번에는 범인은 바로 NO 화이팅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범인은 바로 NO 화이팅!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주제님분들 향해 잘해주시겠습니다. 역시 또 화이팅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5월 4일 재공개가 됩니다. 범인은 바로 NO! 하나, 둘, 셋! 화이팅!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타임에 갈게요.